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임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었고 또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또 2인자니까 2인자 역할하고 또 당대표를 맡았을 때는 1인자 역할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부장까지는 잘했는데 이사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상무이사 정무사까지는 잘했는데 막상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를 맡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직책에 따라서 항상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책임이 큰 자리죠. 이제 맡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네요. 그 문장만 보면 뭐 그렇게 실수를 했거나 그런 문장은 아닌데 기자들이나 언론들은 그 긴 문장 가운데 특정 부위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언에 임한 사람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정치에 하거나 이렇게 여론과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구실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 보면 뭐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정공휴일이죠.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4.3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야 되는 자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마 사람들이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표현이 아마 발끈한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야당이든 그런 데서는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 문장 맥락에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딱 이렇게 그 부분만 빼내 가지고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 뭐 이런 부분에 아마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 소재로 삼은 거겠죠.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발언이 그게 또 언론의 화제가 되면서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나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오늘 신문들이 아주 대서특비를 했네요. 사실 보면 김기현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사람의 사람의 특성을 보면 이제 실무를 잘하게끔 그렇게 자여진 그런 인물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든 간에 당대표를 하려면 그런 좀 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뭐 이 크게 문제는 아닌데 4.3 추념식에 대해서 3.1절 광복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돼서 이제 상황이 일파 만파가 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나서 가지고 진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하신 말씀을 한 번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참석 및 모든 언론 출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위원회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말로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표를 또 인기도를 얻어야 되니까 옳은 이야기라도 이제 어떤 용기에 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이론이 불필요한 분란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짚으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하여는 억문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남짓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중후반전에 그런 국정운영의 원활도를 결정할 수 있는 2024년도 4.7 보궐선거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은행 이런 부분들을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화인터뷰상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좀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표현만 안 썼으면 좋겠지만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쟁의 그런 중요한 그런 불소식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급히 진화하기 위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원 씨가 또 전번에 약간의 설화에 휩살렸을 때도 그때도 이제 3월 28일입니다. 혹시 민심에 어긋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똑같은 사건이 터졌으니까 좀 당혹해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을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하고도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된 그런 과제이고 또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를 오래 했죠. 아마 의원도 한 3선 정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정무수석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치적 감 같은 게 있을 건데 가능한 한 본인의 진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나쁜 뜻은 전혀 안 했을 텐데 대중에게 어떻게 비추었을 뿐만 아니고 정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말을 잘 가려서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은 머리해전이 빠르기 때문에 당내에서 꾀돌이다 이런 닉네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처신하는 것도 요령껏 또 시기시기의 이익에 따라서 잘 이렇게 변신을 하기 때문에 뭐 의외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가 전혀 이렇게 뜻밖의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원숭이가 또 나무에 떨어지는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요령껏 참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네요. 지금 강원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씨 검찰 출신이죠. 검찰 출신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다니는 동안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바로 검찰의 이름들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얼추 제가 볼 때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20대 말부터 하면 30, 40, 50대 30년은 능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직이라는 것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방팔방에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의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참 피곤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홍성에서 산불이 나고 대전에도 나고 또 강화도 마니산에도 나고 인왕산에도 나고 그렇게 좀 야단이지 않습니까 야단이게 되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 같으면 좀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라든지 행동 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피난받을 일은 아닌데 골프 연습장을 가서 한 30분 정도 골프를 친 모양입니다. 주변에 눈이 몇 개겠습니까 주변에 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상황에서 골프장에 30분이든 20분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죠. 거기는 또 뭐 당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또 제보도 할 거고 사진도 찍을 거고 벨벨 사람들이 세상에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여기는 당장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산불이 발생한 와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던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골프 연습장에 갔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공식으로 사과를 했다. 그래도 사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은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되면 계속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게 되면 사람도 여러분들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냥 작심하고 달라드는 그런 반대 진영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화작업 빨리 들어간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골프 연습장 가고선 잘못했지만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런 입장문을 밝혀 했네요. 중요한 시기인데 광원 도민들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나가야 되죠. 국민들에게 심려를 기치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아마 30일 날 오후 다시 30분쯤에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서 20분간 골프가 잠시 친 모양입니다. 김진태 지사 측은 한 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했지만 공교롭게도 기한자 역시 그날 연가를 내서 이달 3일이 됐어야 연가 신청서가 처리됐다. 연가를 언제 됐건 기한 책임자가 뭡니까 공교롭게도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갔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10분이든 5분이든 간에 골프 연습장에 강원도지사가 들렀다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이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이 참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런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참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이 없냐. 공직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강원도지사의 행사를 누구보다 수십 수백 개 정도 눈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판공비를 어떻게 쓰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가지고 조심을 해야겠다. 당장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나 정의당 강원도당 해서 그냥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 안께도 잘못된 일이고 당에도 또 누를 끼치는 일이니까. 초년이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희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간예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일종의 재판거래인 거죠. 정간예우는 약간 고급스러운 용어고 재판거래는 좀 노골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면 아홉 번이나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현직 대법관 씨를 방문해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재판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간예우라는 것을 재판거래다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과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권순일 씨에 관한 의혹은 정식의 재판거래라고 하면 정간예우와 관련해서 형량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판거래는 그런데 약간 마일드한 좀 부드러운 그런 재판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성공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마도 상당한 가장 특정 직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 출신들일 거라고요. 검사나 그다음에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이 아마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정간예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투자자로서도 아주 성공하고 글도 잘 쓰는 세이노라는 분이 조선의보에 이 정간예우에 대해서 흥미로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정간예우의 실상을 어렴푼하게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판사 검사 퇴임 직후는 송사를 맡으면 부르는 게 값인가 소송을 맡기는 사람들이 정간 타이틀에 썩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참 다루기 거북스러운 그런 주제죠. 그런 내용을 기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정간예우에 관한 부분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간예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의자들이 지갑을 잘 여니까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수십억을 버는 일이 흔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중 한 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예수 내 7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의 쏟아서 크게 바가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 현장에서 직접 돈을 벌면서 여러 건의 송사를 경험했고 그 송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써본 세이노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간예우 실상에 대한 부분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간예우 실태조사 및 건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조 관련 종사자 1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는 42.9%가 정간예우가 있다고 답하고 변호사는 75.8%가 정간예우를 인정했고 심지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조차도 23.2%가 정간변호사가 판결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사들은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꺾어러운 거죠. 죄를 자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검사의 15.9%는 정간변호사가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예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간예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실제로 사용해야 될 것은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라는 것 자체가 이 실상을 왜곡하는 데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면 그냥 재판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사의 15.9%는 정간변호사가 막 판사와 검사직을 그만둔 그런 정간변호사가 형사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 판사 13.4%는 행사재판 여러분들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까. 같이 일하던 선후배 관계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듬어서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에서는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거래가 거의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재판거래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의 뿌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을 거래하는 겁니다. 재판을 법조직역종사자 정간예우 존재 동의 비율 2018년 6월 20일부터 10월 1일 날 판사는 23.2%가 존재한다. 검사는 42.9%가 존재한다. 변호사는 75.8%가 존재한다. 제가 볼 때는 검사나 판사는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당사자들이니까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훨씬 더 진솔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변호사 100명 가운데 75.8명이 대한민국의 정간예우가 있고 재판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아무래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뭐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장 솔직한 답이 75.8%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재판에서는 재판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더 실상을 실체를 제대로 담아낸 그런 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직 퇴임 1년 미만인 변호사의 수임료가 가장 비싸다. 퇴임 전 같이 일했던 판사 검사들이 소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 1년 이상이 되면 수임료가 떨어진다. 매년 인사이동과 함께 새로운 퇴임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판검사가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선임했더니 재판하던 중에 그 선후배 판검사가 다른 판검사로 교체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세이노 씨는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소송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 여러분들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아주 리얼하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간예우 관행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채였는데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초록은 동색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써 가지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도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현직에 남아있는 똑똑한 일부 판사, 검사들은 아무리 선후배같이 근무했다 할지라도 어째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인 것일까? 그 퇴직자의 현재가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심을 모두 던져버리는 그런 판검사는 정말 드물다는 것이 내 미듭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세이노 씨가. 그래서 이제 독자들한테 정간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가지 소송을 수십 번 직접 해봤던 나는 변호사보다는 사실관계를 더 중시한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판사나 검사가 정간 변호사의 여러분들 영향력 하에 있다면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동안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참문학적인 범죄 증거가 축적 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선고하느라. 원고적 기각 뭐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죄다 이름이 뭡니까? 죄다. 죄다 이름들 제목하고 꼭 같은 것 같아요. 죄다 제목들이 똑같은 겁니다. 죄다 이름들 뭐죠? 악의 불이가 참 깊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나라보좌님께서 재판에서 정간예우 자체가 불공정이고 불법이고 부패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법의 저울대 앞에서는 누군가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불공정과 부정과 부패를 규탄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항의 안 할 겁니다. 누군가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비용을 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황금 전사님께서 글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회사 사건을 부탁했는데 자기는 검사장 출신이라서 5천만 원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하고 5천만 원 이하를 받으면 동료들이 욕을 한다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제 입에서 참 좋지 않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일이 훨씬 많았는데 혼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검사장 퇴직 후에는 돈 버느라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변호사를 계약하다가 정간예우의 효력이 다 됐는지 높음으로 이직했습니다. 대임 초기에 확실히 한 몫을 잡고 지금은 정치권에 기웃거린다고 하는데 이걸 읽고 너무 공감했습니다. 황금 전사님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찬찬히 적었네요. 이게 뭐 어느 기자의 취재기보다도 현장 이야기를 잘 담은 거죠. 이거는 부정부패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이의야를 불문하고 현직 판사나 검사 가운데 일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의 여러분들 아데네에 보면 그때는 배심원제가 됐지 않습니까 배심원제가 부자들을 먼저 소송을 걸어가지고 부자들 앞에 세워놓고 배심원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부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주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자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여러분들 아데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배심원들이 뭐죠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성인 남자들로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에 밝아가지고 그냥 뭐 죄가 있던 관계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묵묵히 정의라는 그런 잣대로 법리를 해석하시는 그런 판사 검사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정말 그 판사 검사라는 분들이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소장 같은 걸 보면 내가 글 쓰는 사람이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단명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고된 일인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라도 이런 은밀한 재판거래 정간예우라는 이름으로 실행해 온 것인 재판거래라는 부분들은 어떻든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 세이노 씨처럼 직접 송사에는 많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소위 정간예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 판검사 퇴임 직후는 부르는 게 각 정간 타이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조선일보 4월 4일자 여러분께서는 정간예우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첫째 정간예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계시고 둘째 정간예우 광범위한 관행입니다. 92%입니다. 셋째 정간예우 소송에 따라 약간 있는 편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1% 95% 정도가 정간예우가 대한민국에서 실행해 옮겨지고 있다고 보통 시민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29분의 453명이 투표했을 때 배워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1,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1,200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인 1%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정간예우 광범위한 관행이다가 91% 정간예우 소송에 따라 약간 있는 편이다가 3%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94%의 시민들이 1,200명이면 굉장히 큰 표본이기 때문에 12만 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여러분들 답이 나올 겁니다. 94%가 정간예우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마일드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은밀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여러분 답한 사람이 무려 91%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갓 퇴임한 판사 검사와 현직 판검사 사이에 정간예우가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현직 판사나 검사를 다 매도할 의향은 전혀 없고 세이노 씨가 그렇게 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주느냐 거의 90% 이상이 정간예우가 광범위한 관행으로 실행해 옮겨주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그런 정치 지급 그룹 지급 집단을 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판사는 퇴직 이후에 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판사 행동강령 등을 통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판사를 위한 행동강령을 보면 판사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연관됐던 사건이나 판사가 소송 당사자 쪽과 관계된 경우 등 판사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에 사건을 맞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회도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기소 사건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프로페셔널리즘 특히 전문직들의 직업윤리와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벌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과가 되니까 이에 충돌 문제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가 여러분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간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에 충돌의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직면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맑아졌겠지만 그래도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죠 언어폭력도 그 폭력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댓글들 보게 되면 굉장히 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폭력도 그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정간예우는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해서 그냥 정간예우라는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게 정간예우입니까 그게 재판거래죠 그게 어떻게 정간예우입니까 그렇게 말을 여러분 꾸미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선거관리 부실이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다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지금 정치판에서 오고 가는 많은 종류의 여러분들 고성들도 보게 되면 사실과 신체를 외도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논의에서 아마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 예전에 12월 달에 이문열 선생이 월간조선에 행한 인터뷰에서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언어가 무너지는 겁니다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부정의하고 정의하고 선과 악의 다 말장난으로 다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규정을 어느 잡지에서 보다가 가져왔는데 이해 충돌 문제 이해 당사자 문제가 여러분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판결에 뛰어들고 변호에 뛰어듭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부패의 뿌리가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간 전혀 의도하지 않게 한국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한국사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고쳐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판사,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밥줄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를 고향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지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고 한국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그냥 뭐 공적인 그런 규율이라든지 기간 같은 것은 그냥 내 밥그릇에 침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 묶고 넘어가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다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기초나 기반을 얼마만큼 침식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회에는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이 뿌리 깊은 악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한 그 대가를 아마 당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이어서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냥 치른 것이 아니고 톡톡히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오늘 좀 불편한 주제인데 4.3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사건은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데 오늘 마침 신문에 이제 태영호 그런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는 북한에서 4.3사건이 김일성의 사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한쪽에서 발 꺼내 가지고 사과해라 사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마 공병호 tv를 들어와서 4.3사건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옛날에 아마 조금 더 이걸 진지하게 다뤘던 몇 번의 방송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은 태영호 씨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사이의 격론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운동권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향해 그럼 북한이 태의원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남노당에 직접 관여해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건의 발달 시발점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죠 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남노당이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남노당의 지시사항이란 것은 지금 모든 종류의 통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실이나 이런 것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사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용호 의원이 이제 정청래 위원이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신동한다니 북한에서 얘기한 게 다 옳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고 다 언어가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태용호 의원의 주장 가운데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맹료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문은 같은 걸 보게 되면 남노당이 4.3 사건에서 지령문 같은 걸 내리고 남노당의 이름 주요 관계자들이 4.3 사건의 여러분들 초기 여러분들 핵격한 공을 세운 사람들 보면 그거는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남노당의 이름 지령을 내려가서 남노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오늘 제 이야기는 뭐 다른 뭐 이해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왜 터졌냐 이 문제를 태용호 씨는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데가 남노당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 이 보시죠 태용호 의원은 4.3 관련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왜 사과해야 되는지 어떤 점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지 이 점이 먼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4.3 사건은 선거를 그 양반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권력을 지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다 역사를 뜯어 고칠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리고 그들은 또 헌법도 다 뜯어 고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미래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책을 다시 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란 것은 권력을 다시 쥘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뭐 숨을 쉬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을 사과를 요구 4.3 사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사주를 했고 남노당이 움직였고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모든 이런 전통분부터 시작해서 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태영호 국힘당의 의원의 논쟁을 보고 정청래 씨가 어떻다 태영호 씨가 어떻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만 거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사람들은 다시 권력을 되찾을 거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쓸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헌법 전문이 된 이런 것을 다 바꿀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뭐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역사책도 뜯어 고칠 것이고 대법관도 갈아치울 것이고 언론도 통제할 것이고 헌법 전문 조문 뭐 다 뜯어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떡하나요 대한민국이라고 상록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사람들이 목말름이 있어야 재산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도 유지할 수 있고 행복도 유지할 수 있고 성장도 유지할 수 있고 번영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불이와 손을 잡는 것을 그냥 뭡니까 밥 먹듯이 하고 물맛듯이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고 어떻게 자유를 유지하고 어떻게 존엄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시당초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3 사건은 혹시 여러분께서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현길은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섬의 반란 본인이 9살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제주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이 책은 아주 짧습니다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이거는 짧고 그다음에 좀 두터운 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책이 다 절판됐을 테니까 이 중고서점을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찾으면 이 짧은 책에 남로당이 어떻게 해서 4.3 사건을 일으키는 것과 상시하게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40년생이네요 참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어마어마하게 뭐죠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후손들은 4.3 사건을 이분은 직접 겪었지만 후손들은 겪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4.3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일어난 실제 사건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그거는 일이 4.3 사건에 거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떠들고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돼서 5년 10년 15년 가게 되면 그게 그냥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정의는 강자의 여러분들 이익이고 사실 또한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이 책은 이분들이 가고 나면 더 이상 사실을 다 후손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그냥 다 어둠에 묻혔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지 않으시게 되면 검색해보시게 되면 월간조선에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분이 기고했던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었으니까 소설과 현기련의 내가 겪은 제주 4.3 사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녔을 뿐이고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상시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4.3 사건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썼기 때문에 살아생긴 엄청난 고초를 겪고 본인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내가 써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소설보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는가 사실을 무조 존중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실을 뭡니까 기꺼이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과 재산과 행복을 다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을 뭐죠 알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사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여러분들 무탈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죠 심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하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인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의 오류를 제시하고 정치 권력이 역사를 바꾼 일은 문제 삼았던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발표한 학술 논문이다 그런데 제주의 일부 언론과 소위 4.3 관련 단체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유로는 4.3 사건을 폐매했다는 것이다 내 논문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박하지 않고 4.3 사건을 폐매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논리를 기득법이 어렵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업무론자 이렇게 그냥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따위는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애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면 그 논문에 사실이 뭐가 틀렸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4.3 사건을 폐매했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달라들어서 뭐죠 욕하고 짓밟은 겁니다 2013년에도 광란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구나 1948년에서 2013년 65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녹아버리거나 산화되어 버릴 수 없는 그 분노와 정오와 한의 정치는 무엇일까 형식적인 시간 개념으로 4.3 사건은 내가 9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다 9살 때라면 내가 겪은 것을 사실에만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9살 나이에 겪은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겪었던 모질고 아픈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제주 4.3이라는 역사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진지했으면 한다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과 실제와 실상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눈길과 태도가 없는 겁니다 현길은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제주 4.3이라는 역사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중요한 공동체의 사안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뭐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다 이야기죠 현길은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남긴 글은 4.3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실상뿐만 아니고 지금 이러다 하고 있는 실상도 그냥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드문 사회인 겁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모두들 세상은 떠났다 죽음은 모든 것을 청산하게 만든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또는 그가 어느 편에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축복처럼 받아들였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말은 조용조용한데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는 거칠다 왜?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겪었던 사람들보다 더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아마 겪었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지만 사태를 바로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큰 목소리로 그들이 의지할 가치나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거기다 한 말씀을 더 첨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다들 다루지 않지만 정말 현길은 제주 출신의 장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던 현길은 전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 쓴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이란 그런 책에는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그것도 여러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월간조선이 다행히 현길은 선생이 살아계실 때 장문의 기고문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날짜 순수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 관성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오늘 외신에서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네요 참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전쟁을 여러 번 치루었고 정말 소련 옆에서 숨죽이고 살았던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천 키로 이상 정도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죠 참 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겨울전쟁인가 하는 전쟁을 통해가지고 거의 나중에 항복하지만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핀란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결국은 집단안보체제인 유럽연합의 안보체제인 그런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접하는 국경이 핀란드가 나토의 이름들 가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보다도 2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을 bbc뉴스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지 80% 정도가 국민투표에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80%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숫자인 거죠 나토 가입이 핀란드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또 나토라는 그런 집단안보체제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핀란드는 아마 나토의 조약 5조에 따라가지고 집단 방위조약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토 동명국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핀란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 이런 내용을 나토의 사무총장이 발표했네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이게 핀란드가 국경에 접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고 이제 나토 집단안보체제는 노르웨이하고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게 아일랜드입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맨 처음에 1949년도에 여러분들 덴마크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50년물에 96년 사이에 나토에 조인한 것 독일이 그때 조인을 했네요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티케안의 국가들하고 이런 나라들이 참여했네요 우크라이나가 참 안 된 거죠 핀란드가 여러분들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러시아가 자국하고 이런 맨하는 그런 국경선이 현저하게 높아져서 부담을 좀 지게 된 겁니다 1340km네요 핀란드가 여러분들 이런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거대한 국가에 맞서가지고 국가를 지켰으니까 참 핀란드 사람들한테 대단한 거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공격을 보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은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되고 핀란드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1340km네요 1340km면 무진장 여러분 기네요 서울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래요 대단한 이제 철조망을 3월 1일부터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1340km를 러시아와 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핀란드와 스웨덴이 바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다 러시아의 이름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보게 되면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핀란드하고 특히 스웨덴 그렇지만 스웨덴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지 않지만 핀란드는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이제 한글로 잘 보도를 해놨네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다 핀란드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루셸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 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블링크 미 국무장관에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미국은 나토 조약 수사국인데 핀란드는 나토의 31번째 형국이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에 지난해 5월 달에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신청을 했다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권국가의 결정인데 무슨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국제 뉴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뉴욕의 법정에 기소된 사건이죠 기소된 사건인데 오늘 이제 bbc 방송을 들어가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펠론이라는 단어가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를 아마 뜻하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뭐 화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민사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꼭 행사사건으로 넘겨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하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인데 34개 항목의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뭐 본인이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소한 검사장이 민주당원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다섯 개로 나누어가지고 잘 정리해놨네요 미국 한국 등 모두 단순히 비밀 유지 약속 조건으로 금전이 오갔다면 민사상 계약일 뿐 불법행위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를 행사사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보시게 되면 유죄로 판명 나도 출마가 가능한가 진역선거가 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번 기소를 주도한 뉴욕 메네탄 지검장 엘빈 브래그 검사장은 민주당원 출신이다 미국은 대부분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정권이 임명한 검사에 비해 하명수사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지만 대부분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검사 논란이 때때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블래그 검사장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르스에게 그 액을 기부받았던 사실을 알려져 구슬에 오르고 있는데 정치기부검을 공개만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분이 엘빈 브래그 검사장인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니까 깊숙이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이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가장 유력한 그런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어떻든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뭐 범죄의 의미를 입증을 못하더라도 이미지의 타격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뭐 데이비드 휴미 오래전에 참 멋지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이성 논리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념의 노예다는 거죠 저 친구를 뭐죠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박찬훈 교수가 하신 이야기를 잘 정렬하는데 질투 시기심 악의 그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게 되면 그거를 수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성과 논리와 법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이비드 휴미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 정념이란 감정에 결정된다 정념의 많은 부분들은 질투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시기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이성적 존재가 되기에 부단히 배우지만 그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배움과 관계없이 인간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니 악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악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성은 정념의 노인 겁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